경기 둔화 등의 여파로 올해 2분기 제주지역 상가의 임대료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제주지역 오피스 월 평균 임대료는 제곱미터당 5천원으로 전 분기보다 0.07% 떨어졌습니다. 또 제주 중대형 상가도 제곱미터당 14,300원으로 전 분기보다 0.07% 하락했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은 제주는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내곡인 관광객 감소 영향과 고금리로 인한 비용 부담 등으로 상가에 대한 임차 등이 위축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